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권호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임 이사를 밝히면서 포스코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한 포스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CEO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 황은연 전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 화두인 가운데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삼성도 폐기한 문호조 경영 등 수십여 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내부 순엘지류에 치우친 간행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정권에 유착해 포스코를 수렁에 빠뜨린 과거 세력을 청산하고 직원들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구나 포스코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권 회장의 사퇴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을 모두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액을 투자한 리튬 사업과 관련해 해외 기업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 2년 전 포스코 건설 송도사옥 헐값 매각 의혹과 2011년 에콰도르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의혹 등 경영진들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기 회장은 내부 승계 시스템에 따라 두세 달 안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논란이 끊이지 않던 포스코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가 청소년 창의마당을 서울에 짓기로 한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어제 지역상생 협력을 외면한 처사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천억 원 규모로 서울의 과학문화복합시설인 청소년 창의마당을 건립하기로 한 데에 대해 50년을 동고동락한 포항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포항시와의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이면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서 청소년 창의마당을 수도권의 교육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포항에도 과학기술교육 체험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신청자가 없는 곳에 대한 후보를 추가 공모합니다. 또 도의원과 시군의원 경선은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로만 진행하고 시장군수 경선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ARS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경선 결과는 26일에 발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울진과 영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의주 울진군수 예비후보는 손병복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시점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당원 명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이 일반 당원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입당조차 안 돼 경선 선거인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